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9평 총평을 찍어 올렸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 바로 코앞이 또 우리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당연히 추석 때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주제겠지만 여러분 일단 9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마디 하고 갈게요. 9평은 왜 이렇게 좀 쉽게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됐을까요? 1컷이 90이 미적분 기준으로 미적분이 아닌 타가 확통이나 기하 입장에서는 91을 훌쩍 넘어선 95, 96까지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2컷도 3컷도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했어요. 왜 이렇게 냈을까? 바닥을 확인하려고 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수능을 좀 쉽게 낼 거야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그러다 완전히 뒤통수 맞은 친구들 많아 그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이 킬로와 27플러스 3체제라는 것이 확립된 게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2014년, 2015학년도 수능에 그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맞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두무당이 출제 오류가 있었어요. 세계사 하나랑 과탐 하나였을 것 같은데 두무당 출제 오류를 다 인정해서 저는 만점 처리했고 무엇보다 그것보다 수능 수학의 가형, 가형이면 이과잖아? 가형의 1등급 커트란이 100점이 나와가지고 도대체가 상위권 변별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심각하게 문제식이 됐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장님이 사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부터 27플러스 3체제 3개의 변별력을 주면서 나머지에게는 나머지에게는 아주 그냥 쉬운 문제들 중심으로 출제하는 형식이 근 8년 정도 지속이 됐었다고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과거 수능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수능 수학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의 지점 흐름인데 지금은 다시금 재조정하는 기간이라 어떻게 좀 부드럽게 출제하면서도 학습량의 경감이 꾸준한 교육당국의 정책이거든 그러면서도 상위권 변별을 해내는 변별력이 있는 시험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수능도 뭐 이렇게 나오려나 약간의 기대감? 아니요. 9평을 일단 좀 쳤으니까 좀 마음 놓고 했거나 이렇게 너무 이완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결론! 추석 때 한가위 때 공부하자. 알겠죠? 선생님이 하반기 커리큘럼 당연히 꿀모! 마지막 파이널 커리큘럼이니까 이 꿀모와 함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리 기존 꿀모 수강생들에게 아, 이거 원래 꿀노모 이렇게 기획된 거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 혹시 이렇게 했니? 이런 얘기랑 아니면 이제 막 마지막 파이널 실무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사실은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아, 잘 그렸다. 그렇죠? 선생님이 직접 그렸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AI한테 어, 그려줘.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 100점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 그려줘 했더니 이런 그림을 주더라고요. AI에 참 발달 많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올해 입시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꿀모 한 상을 찾았습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하는데 시즌 2까지 완강이 돼 있고요. 시즌 3는 곧 9평을 따끈따끈하게 반영해서 곧 개강할 예정입니다. 아, 이 꿀모 할 때 여러분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야, 이거 좋아하라고 권유했을 텐데 여러분 근데 이 문제의식이 이 꿀모는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의식이야. 진한 복습 진한 복습 올해는 튜닝맵을 매 회차에 다 탑재해주고 있거든 튜닝맵은 공통과목 4점 문항에 대한 연계 학습을 할 수 있는 좌표들이야. 물론 선생님이 기존 커리큘럼 안에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 교재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교재 없어도 화면에 다 문항 띄워서 하니까 좌표 찾아가서 관련된 문항 중에 내가 진짜 복습을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문항 있을 거란 말이지 가서 연계 학습 좀 하세요. 그게 우연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데 1년 걸려. 나한테 어려웠던 그 포인트를 담고 있는 문항 연계 문항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튜닝맵 좌표가 있고요. 반드시 좀 활용하시고 벌컵은 각각의 회차에 4점과 어려웠던 3점을 전체적으로 15개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학습할 수 있는 동일 포인트 다르게 생긴 문제 동형 문항이라고 해서 숫자 바꾼 거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주제지만 다른 요소들과 첨가된 또 한 번의 합품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있어. 이것까지 해야될 뭐 한 거야. 알겠죠? 이것까지 해야될 뭐 한 거야.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파이널 이 국면에 나는 엔젤을 아직도 다 못했거든요. 이런 사람이나 이 실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충학습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이건 보충학습이 아니라 기본학습이에요. 내가 사실 알고 봤더니 내가 수원 예약했어.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이 파이널 국면에는 단원별로 단원별로 이제 진짜 내가 마스터를 해나갈 단원들을 하나씩 도장깨기 하듯이 깨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두 번째 상차림 단원 격파 6팩 1, 2 6팩 1은요. 수원 수 2가 6개의 대단원으로 짜여져 있어. 그래서 6개의 대단원을 내가 우선순위를 극한부터 해야지 그 다음 미분 이게 아니라 나는 적군을 그냥 한 번 리뷰하고 싶어. 나는 수여를 하고 싶어. 삼각함수가 약하지. 이런 식으로 꿀모를 통해서 드러난 나의 약점 단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격파할 수 있는 밀도 있는 보충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튜닝맵에 보면 이 6팩에 있는 문항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녀석은 그만큼 꿀모와 연계성이 있고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을 그대로 잘 담고 있는 그러한 보충학습 자료니까 꼭 참고하셔서 약한 단원은 절대 허용하지 말고 이번 추석 기간에 내가 한 대단원을 다 완벽하게 좀 잡아봤어. 이러한 어떤 자신감 얻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에 와서 무슨 기출이야.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 기출은 이미 끝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봤거나 기출할 때가 아니지. 지금 기출보다는 그래도 실무해야지 라는 친구들에게 한 번만 더. 코어 기출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번 구평을 포함해서 그리고 6평 그리고 작년 수능 작년 고평 작년 6평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는 최근 3년여의 기간이 있죠. 올해가 4년차니까 3.67년 정도 됐네. 왜? 6평과 9평이 있고 수능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 최근 기출들에 대한 찐한 학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 3등급이나 2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못 넘어가는 우리 친구들은 이 기출이 진짜로 제대로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재점검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커리큘럼 상에서는 기출의 네일이랑 btk btk는 기출의 네일에 있는 전문항이 아니라 이건 전문항이겠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항들을 해체해서 분석해 주는 강의니까 참고하셔서 기출을 한번 리뷰하고 싶어 이번 추석 기간에 리뷰하고 싶어 한 친구들은 btk나 기출의 네일을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파이널에 시키는 것도 많아 다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본인한테 가장 적치라 가장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고 이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얼마나 풍성하니? 공부하다 지치겠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는 출출 간식. 추석 기간 수강평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뭐 해오던 것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알 텐데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어. 이번 추석 기간에 사실 친지들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낼 예정인가요? 그러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독서실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학원 자습실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학교 자습실로 가야죠. 가서 공부합시다. 아니 이게 진짜 특히 또 앤수하는 친구들 있지. 우리 앤수하는 친구들은 친척들 그냥 만나지 마. 걱정해 줘서 하는 얘기시겠지만 아니 그건 뭐 결과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냥 공부하느라 못 왔어요. 이러면 이게 다 통용이 돼요. 그리고 있잖아. 봉투만 준비해가지고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이나 동생들한테 주고 수금해달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아 진짜 이 우리 수능을 딱 두 달 앞둔 이 시점에 아유 가족과 함께 가족 앞으로 평생 봐야 되고 가장 소중한 그 가족과 수능의 기쁨을 맛보세요. 알겠죠? 공부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뭘 간단하게 했냐면 수강평 이벤트 그게 쓸 때 우리 치킨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과자 음료 이런 거 이렇게 무작위로 선별도 하고 이럴 텐데 잘 쓴 사람 선별할 텐데 가중치를 줄게요. 추석 기간에 나 안 놀고 공부했어요. 추석 기간에 나 이렇게 안 놀고 공부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친구한테 가중치를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추석 이후에 치킨도 한 마리 먹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은 추석은 이완되기 쉽고 딱 그러기 쉬운 기간인데 절대 있었던 강의 자체 유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독서실 이런 데 자체 유강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냥 한 3, 4일 정도 연휴 기간에 나는 계속 공부했어 라고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 남기면 결국 추석 연휴 기간 끝나고 굉장히 뿌듯해져요. 그러한 상승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기도 하니까 제발 추석 이 연휴 기간 공부합니다. 꿀모와 함께 한상차림 안내해드렸습니다. 다 함께 만나겠습니다.